동물들을 위해 하는 대부분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납니다. 예측하기 힘든 케이스가 간혹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치아 수술 후에 동물들은 그들의 회복에 도움을 주는 약과 음식을 먹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엔케어는 액체 영양 보충제이기 때문에 동물들이 섭취하기 더 편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엔케어가 편리한 제품인 이유입니다. 엔케어는 필수 영양소, 오메가3, 젖산 박테리아, 글코사민, 유카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들에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는 동시에 수술 후 더 나은 회복을 할 수 있게 하며 그들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